영원한 드라운관 속의 어머니 또 한 분은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분 두 분의 인연도 벌써 50년 넘어서 60년 가까이 되다시잖아요 한 동네 살았지 24동 얘는 26동 송승완의 초대 어머 그럼 해야지 나는 송승완이가 보고 싶어서 내가 창승인물만 못하지도 않아 얘 나는 자연민 아니니 내 자랑은 아니지만 그 많은 걸 하면서도 욕을 먹어본 적이 없어 나는 못해도 욕먹은 적이 없어 엄마 용돈을 좀 두둑하게 드렸어야 되는데